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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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트로스타의 탄생 본선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 첫 주자로 빈혜서양은 진하율을 지명하면서 세미트로스로 도련님을 선곡하여 1, 2라운드의 전통트롯 국악트롯에 이어 다양한 장르를 완벽하게 천재성을 보여 다시 한번 전국민을 즐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출된 스포에 위하면 데스매치에서 빈혜서가 패배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방송국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주작이 아닐까 합니다. 추가 합격자로 올라갈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진주의 딸 국민손녀 빈혜서양의 TOP3 진출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파란항소의 좋은 여물이 됩니다 반갑습니다.